아 나 10성 하다가 돈 많이 날려먹었지 아 근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그냥 느낌이 감으로 하는거지 사실 이게 120억이잖아 그지 그럼 이거를 만들었어요 12잖아 못해도 250억인데 별 다섯 개만 올리면 되는데 아 한번만 해볼까 아 도전 아니 근데 이거는 할만한 것 같은데 진지하게 다섯 개만 올리면 되는 거야 10성은 그래도 할만하죠 12성이 좀 욕심이고 아 희한하게 12성은 진짜 안되더라고 하지말걸 그랬나보다 갑자기 조금 후회가 급 밀려오네 하지말걸 굳이 왜 했냐 아 근데 터졌을 때 0성 되는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사실 제일 문제긴 하지 아 괜히 했나보다 아직 늦지 않았는데 포기하는거 포기하는 자가 용감한 사람인데 아 다섯 개만 올리면 되는데 40%인데 다섯 개 올리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세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넘았어 아 내 마음이 마음이 터졌구만 아 영성이 게 너무 크네 아 영성이 너무 심하다 그치 아 영성이 좀 오바해 아 안돼 더 쓰지마 과감히 100억을 손해보고 그만 100억만 잃으면 되는데 계속하면 200억 다 내던데 과감히 100억만 손해먹으면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란다 끝도 없는게 쉽네 어 1성 어떡하냐 아 괜히 했나보다 하지말걸 야 12성 찍으려는 것도 아니고 10성 찍기가 쉽지가 않네 아 느낌이 완전 좋았는데 40% 좀 뚫어봐 좀만 하면 돼 4개만 올려버려 빨리 10성만 가봐 아 또 떨어졌네 10성까지만 좀 가주겠니 최대가 몇 석이야 78성이었나 최대 8성이네 또 터졌네 아 이제 포기하고 과감히 150억을 갖다 버릴까 이번엔 되겠지 이번엔 되겠지 아니야 안 될거야 어떡하냐 무조건 마이너스인데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한 번에 올라가면 나쁘지 않아? 아 이제 나빠졌어 이제 나빠졌어 이제 상황이 좋지 않아 늦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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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률이 40%는 참 쉬운 것 같은데 또 터졌네 또 터졌네 또 터졌네 그만할까 개선해 봤는데 여기서 그만 둬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썼는데 아 결국에 돈 다 잃었네 돈 아껴 써야 되는데 진짜 하면 안 되는데 진짜 하면 안 됐는데 한번만 가보자 그만 터져 이제 그만 터지고 올라가자 가봐봐 이거 왔다 진짜 갔다 어떡하냐 고민됐는데 아씨 아씨 왔는데 아씨 아 어떡하지 아 이제 어떡하냐 야 이러면 사실 본전이랑 비슷하게 팔 수 있는데 왔는데 어떡하지 어긴 왔는데 어긴 왔는데 어긴 맞는데 그만하는 게 맞겠지 알테요 벨트 자 보십시오 이게 260억이잖아 그지 이것도 얼마 안 썼어 280억 밖에 안 썼어 280억에 팔아 수수료 값만 내가 낼게 어게 아키자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어템 맞춰야 되는데 돈이 없어 참아야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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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